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해리포터 소설책이 네슈빌의 한 카톨릭 학교 도서관에서 퇴출되었습니다. 현지 신문에 따르면 네슈빌의 한 카톨릭 학교 학생들은 더 이상 도서관에서 해리포터 책을 볼 수 없게 될 전망입니다. 네슈빌의 에드워드 카톨릭 학교는 해리포터 책을 없앨 것을 권하는 미국과 로마의 엑소시스트 퇴마사들과 상의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. 그들은 책에서 사용되는 저주들과 주문들이 실제적인 주문이며 인간이 이것을 읽을 때 악령을 불러일으킨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하지만 이 책은 여전히 다른 교구의 도서관 진열대엔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